하지도 못할꺼면로 졸릉이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하지말라고 쪼름갈라고 쪼름하는게 뭐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네 여러분들 온다x3 아니 쫄지 말고 드리드리브 여러분 공대색입니다 해이 몬키 오우 사실 해외여행 동남아 여행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바나나 한 번 먹어봐야되는데 제가 바나나 진짜 좋아하는거 아 진짜 근데 또 제 컨텐츠 중에 뭐 있습니깐 고문 먹방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나를 제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원중이한테도 놀리면서 바나나를 먹으면 정말로 맛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 먹었어. 밥 먹었어. 밥 먹었어, 밥 먹었어, 밥 먹었어, 밥 먹었어. 야, 니가 한 번 죽죠. 아, 싫어. 선생님, 제 관심이 여기 와있어. 맛있게 먹었어. 맛있게 먹었어. 빡쳤다, 야. 이 조kien 일어났다. 네 conséquence? 니가 황고불렛은 뭐... 와 귀여워, 다 먹었는데 니가 황 рос Rechts 저장 ahorita 그런 lets punch minus 너무 귀여워. 귀여워 여러분도 안 먹었는데 껍질인들~~ 껍질인들~~ 이게 리얼 공목방 아이가? 자 원송이씨 출연협조 감사드리고요 이건 출연료입니다 자 받아서 출연료 받아가세요 출연료 오케이 오케이 도망간다 도망간다 하나 받고 도망간다 맛있어? 아니 먹어먹어먹어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야 출연료 받았는데 이 정도 찍혀줘야지 맛있냐? 맛있어? 배불러? 한 개 더 줄까? 잘 가 또 바로 원숭이가 있네요 어디 이게 원숭이 앞에서도 보호목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는 바나나야 바나나나 바나나나나 미니어로 크래스 크래스 크래로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